비극적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변론에는 유가족 대표 한 분의 진술을 듣고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끝으로 모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두 번의 준비기일과 세 번의 변론기일이 있었고 행정안전부 2명, 경찰과 소방 각 1명 등 4명의 고위공직자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TF는 헌재의 탄핵심판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에서는 참사의 진실과 책임소재 규명에 불리한 사안들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일관되게 취해왔습니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 8명 중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장관 측에서 강하게 거부하면서 기관 증인들로만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사의 문턱을 넘어온 그래서 참사 전후 기관들의 대응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생존자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참사 전후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보기 위한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도 거부되었습니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8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10시간의 제한적인 통화 내역 조회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전화이고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6일에 이상민 장관이 참색한 유가족 명단 확보 관련 행안부의 내부대책회의 음성 파일에 대한 감정신청도 일부 기술적 변환을 거쳤지만 위변조는 없었다는 이상민 장관 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참사 현장 검증도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은 참사 현장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기관의 책임을 몸에 안 하려는 진술과 이상민 장관을 적극 비호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당시 영상 송출이 불가했던 상황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체제 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당시 지원과 구조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지자체 등 현장 지원이 부족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현장 출동 소방대원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참사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소방대원과 생존자의 추가 증언 기회가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재난예방과 대응 실패에 책임이 없고 재난현장에서 아무런 권한과 역할이 없다고 합니다. 사전에 위험을 예상하거나 알지 못했다. 사고 대응은 경찰과 소방이 할 일이다. 모르세와 무책임한 주장을 되필요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재난안전총괄 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이 이와 같은 무책임한 주장들을 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케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재난안전총괄 전담부처인 행안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파운집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찰 등 기관들의 정보보고가 있었고 헬로윈 축제 전에 인파운집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이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당일 16시 34분부터 압살당할 것 같다는 112 긴급신고가 11번이나 있었습니다. 예년과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되었더라면 압사위험 112 신고를 받고 기동대를 급파해 골목길 안전질서를 유지케 했더라면 비극적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범죄 단속 실적에 몰두한 나머지 축제장을 찾은 국민안전이 뒷전에 밀려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대응의 모든 책임을 하급기관인 경찰 소방에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고인지 이후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에 행안부 직원과 경찰 소방으로부터 전화보고를 8번 받고 수행기사를 기다리다 85분이나 걸려 참사 현장에 도착해 30여 분 머물다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수본과 중대본을 적시에 꾸려 총력 대응하는 것도 실기해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 부여한 재난안전총괄 조정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무능과 무대응을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모습이 딱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탄핵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은 더욱 자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사의 예방과 대응,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행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분토하는 행안부 장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트인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엄청난 참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공직자의 자세에 경종을 울려줄 것입니다. 또 폭염 속에서 159km 릴레이 행진과 당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로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문 작성 절차만 남아있게 됩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반드시 파면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대응 TF팀 진선민, 권칠승, 박주민, 기동민, 김승원, 오영환, 이수진, 이해식, 최기상 의원 일동입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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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이 목소리가 꼭 전달돼서 이상민 장관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